자 오늘 수동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하면은 아 싫다 또 이러실 거죠 자 수동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이랑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능동수동을 잘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는 능동수동을 구분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자 수동에 반대는 했는데 자동이라고 말했던 학생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수동의 영어에서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자 이게 뭔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한번 자동차를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를 꾹 하고 박은 거예요 살짝 박았어요 되게 안 박고 꾹 박은 거예요 얘가 저를 못 보고 자 이 사건을 제가 일기에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 차가 덕하 힛미 나를 쳤어요 살짝 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쓰고 보니까 어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차가 나를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기로 마음 먹습니다 내가 치였다고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장에서 근데 차를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써요? I was hit by the car 이렇게 씁니다 나는 치였어요 BPP 당연히 치다와 치이다는 다르게 써야겠죠 치다는 hit이고 나는 침을 당했다는 BPP형 비동사 더하기 PPP형을 씁니다 was hit이라고 쓰죠 나는 치였어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by the car을 쓰는 이유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쓰고 싶기 때문에 그때 의해서가 by거든요 그래서 by the car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수동태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능동은 능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아니라 나는 목적어 여기서 목적어인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를 주어로 데리고 오니까 me를 주어로 데리고 오니까 중간에 있는 동사를 수동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치다가 아니라 치였다가 돼야 되는 거죠 was hit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한글은 만들어졌다 자 한글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주어 입장에서 만들어지다 라고 수동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was made가 맞는 거죠 킹 세종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슬러시 하는 것처럼 문장을 딱 끊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리포트는 쓰여진 거죠 word written pp형 메리에 의해서 이 그림은 그려진 거죠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다리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 by 뒤에 건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가 나를 쳤다 거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by가 있는 단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만들어졌다도 by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실전 가보겠습니다 수프는 아빠가 만들었다 자 이거를 영어로 쓰고 싶어요 능동 수동 두 가지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수프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개 쓰면 되겠죠 아빠가 하면 a dad 만들었다 made the so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능동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프를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the soup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어졌다 할 때는 bpp형을 쓰고 자 by는 by 자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by 뒷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was pp bpp로 썼다는 게 중요하죠 자 콜로세움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자 콜로세움의 입장에서 주어로 썼어요 지어졌답니다 여러분 수동태로 해석이 됐죠 was was built pp형은 3단 변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3단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build built built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 거를 pp형이라고 합니다 자 was built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romance 이렇게 괄호 하시면 잘 보이죠 도둑은 경찰에 의해서 잡혔다 the deep 잡혔다 was 즉 캐치의 pp형은 카우트입니다 카우트 by the police 이렇게 괄호하면 되겠죠 도둑이 잡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수동태로 바꾸는 거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그녀가 썼다 해리포터를 그럼 해리포터는 그녀에 의해서 쓰였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쉽죠 was written 3단 변화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right의 3단 변화는 right search다 wrote 썼다 과거형 written t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창문이 깨졌다 탐에 의해서 이거를 이 능동태 얘를 수동태인 이 아이를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글로 생각하면 탐이 깼다는 거잖아요 탐이 깼다 시재가 현재입니다 그죠 break의 s를 써야겠죠 현재로 써야 되니까 the wind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bpp는 수동일 때 그냥 동사는 능동일 때 쓰죠 자 그들이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당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자 쿠드는 여러분 이 조동사는 그대로 쓰시고 그 뒷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be built 자 이거 왜 비 썼죠 was나 was 안 쓰고 자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드 워즈 쿠드 워 이렇게 쓸 수 없고 쿠드 비 빌트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동사가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줬다 뭐를 선물을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가 있죠 목적어 1 목적어 2 뭐 어려운 말로 간접 목적어 직전 목적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목적어 1 목적어 2 라고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적어 1로 일단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제 주어짐을 당했다 잖아요 기부가 웃긴 게 주어짐을 당하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쨌든 기부의 수동태라는 거죠 그죠 자 나는 받았다 하면 I was 기부 쓰시면 되겠죠 뭐를 받았어요 a present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는 was 기부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me는 전치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수여동사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나중에 전치사가 조금씩 달라져요 동사마다 근데 기부는 툴을 살려야 된다는 거 자 수여동사 이 기부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첫 번째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거꾸로 올 때는 이 뒤에 자리가 바뀔 때는 맨 뒤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 올 때는 이렇게 사람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by him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by him 이렇게 자 2번 가볼게요 loud noise가 주어고 wake가 동사고 me가 목적어다 그죠 in the morning은 이렇게 괄호를 해버릴게요 수식이니까 자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를 깨웠어요 그러면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의해서 깨어남을 당한 거죠 조금 해석이 이상한데 수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끄러운 소리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수동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I was waken up by 항상 저는 괄호를 많이 써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loud noise 이렇게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얘는 동사가 이렇게 단어 3개가 합쳐져서 동사잖아요 그녀가 우리를 돌보았다 이 자체가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이 3개를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냥 이 3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we 우리는 돌봄을 당한 거죠 we were take took taken care of by her she의 목적어 her 써야겠죠 자 이맘때쯤이면 질문 나오실 때가 됐는데 어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of랑 by가 붙어있어요 이상한데요 라고 하실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합니다 이렇게 괄호를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잖아요 of와 by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고 by 허는 또 다른 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완전 분리된 아이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그렇죠 by를 이렇게 빼고 나와요 by를 이렇게 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of by 붙어있어도 맞는 거 실제로 안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차의 입장에서 볼까요 차는 내 친구 데이비드에 의해서 운전을 당한 거다 그죠 차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하다 하다 지웠어요 그죠 운전을 당한 거니까 easy driven was driven 다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선물은 아빠에 의해 아빠가 아니라 그 남동생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라고 쓰고 싶은가 봐요 그죠 선물이 줄 순 없잖아요 능동은 안 되니까 기부라는 거 틀렸어요 그죠 3번 나가고 그러면 지금 was given to was given to 둘 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첫 번째 비행기를 발명했다가 돼야 되겠죠 이거 능동이잖아요 그들은 발명을 한 거니까 수동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그들이 한 거면 주어가 한 거면 능동 주어가 당한 거면 수동 아시겠죠 자 에펠탑은 1889년에 만들어 짐을 당했으니까 was built가 맞겠죠 땡땡 저만 이렇게 끌을 때 재밌나요 네 저는 재밌던데 자 플라워의 입장에서 나에 의해서 사짐을 당했단데 s가 있네요 그러면 복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얘도 땡 워 보트 보트 이렇게 자 방은 그녀에 의해서 청소가 되었습니까 수동이다 그죠 방의 입장에서 청소가 되었으니까 was cleaned가 돼야 되겠죠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수동은 반드시 bpp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마지막 갑니다 여기서 중에 맞는 거를 골라 볼게요 그녀는 자 돌봤다 이거 하나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이렇게 괄호에서 얘는 틀렸습니다 왜요 이거 까지 맞는데 칠드러는 이즈가 아니라 아 를 써야 되죠 복수니까 틀렸고 b번 가볼게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은 영어를 말한다 영어는 말에 진다 뉴질랜드에서 맞죠 영어는 말에 진다 맞는 거 c번 우리는 그를 뭐로 만들었다 우리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우리 대통령은 만들어졌다 뭐죠 이게 잠시만요 이게 아예 틀렸어요 왜냐하면 목적어만 주어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어 네 일단 지울게요 일단 여러분 해석이 안되면 이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요 목적어만 주어로 올 수 있어요 보어는 주어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들 거면 he was made 그대로 쓰죠 our president by us we란 주어를 목적어 in us 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뭐죠 순간 당황했어요 자 d번 그녀가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목적어가 두 개다 그죠 자 영어는 네 잠시만요 영어는 이거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영어는 가르쳐 졌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가르쳐 졌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영어는 가르쳐 졌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고 쓰지 않고 우리에게 라고 씁니다 to us 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to 써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 마지막 2번 가볼게요 little brother이 그 윈도우를 깼어요 이 윈도우는 깨졌다 나의 little brother에 의해서 해서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b번 2번이 되겠죠 자 수동 때의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능동은 주어가 하는 겁니다 그죠 주어가 했다 차가 the car hit me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수동은 뭡니까 수동은 주어 입장에서 당한 거예요 I was hit 내가 치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럴 때 수동의 개념을 씁니다 수동은 bpp로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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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